충남 천안시 다가구 신축, 금매 8억 3천만원 땅짓고 리얼티처선컴는 이용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매물 정보 갈증을 풀어들이기 위해 매물뱅크 코너를 개설했습니다. 주택빌딩상과 땅공장상과 주택오피스텔 등 각종 최신 매물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 매물은 제휴사들이 직접 확인한 것이며 매물정보 등록일 현재 기준으로 거래 가능한 물건입니다. 매물, 충남 천안시 다가구 신축, 금매 8억 3천만원 매물정보 등록일 2018 충남 천안시 다가구 신축 건물이 금매가 8억 3천만원이다. 대지면적 264, 연면적 488이며 대학교 앞에 위치해 있다. 현재 공실이 없으며 보증금 1억 6천5백만원, 대출금 3억 7천만원이 있다. 실투자금 3억원에 수익률 15 24%이며 이자공제 후 월순 수익은 381만원이다. 스펀 Freddy 짚고